자, 온도를 한 번 확인해 볼까요? 날아! 아, 이제 껐다! 방해하지 마라! 방해하지 마라, 얘들아! 29.1도야! 대박, 딱이다. 오, 짱 딱딱해. 이제 오빠가 시험 안 된다. 좋은 온도다, 지금. 되게 신났어. 들어가 봅시다. 그게 너의 전부다. 그러게. 문 안에서 주는 것도 처음이다, 밥을. 맞지? 간식을. 그냥 위에서 준 적은 있어도. 물 위에서. 응. 물이 깨끗해서 엄청 잘 나와. 응. 물이 깨끗해서 엄청 잘 나와. 야! 물이 썰어서. 이거 몇 개 나올지 궁금하다. 물 속에 샀드. 물 속에 샀드. 물 속에 샀드. 나고 싶어. 뭐야, 물 속에 샀드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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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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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